3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삼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시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삼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시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그다음 6. 후 방법 How dick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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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